어깨 날 잡아 내 떠나간 여친도 못잡았는데 뭐가 문제였어 얼굴이냐 들어주지 흐흐흐흐흐 상상 속에서 놓치 다시 한번 상상하도록 다시 한번 상상해 어깨 그렇지 뭐줄까 돈 흐흐흐흐흐흐흐 자 징그스파이크 넌 뒤졌다 군구통을 선사해줄까 이리 가자 파이크가 또루는 또 적폐중하납니다 궁이 돈을 너무 많이 죽이네 어 900원이니까 조심해야돼 파이크로 3코어 너무 쉽게 갑니다 돈을 너무 많이 벌긴 해요 돈을 궁 한번 찍으면은 900원이니까 아군 포함해서 와드 끝 그렇지 뉴델리 잡어 버러지 컷 일로와 일로와 3C 아니 파이크 일로와 말했지 니가 Q쓰면 나도 쓴다고 사형성 아래로 평타 피해 죽단계 오이 날 잡겠다고? 어림도 없지! 탈모 롤은 질병이기 때문이죠 나 질병 걸렸어 탈모는 현대인에게 가장 흔한 질병 중 하나입니다 난 질병자야 내가 선기동이죠? 끌래요? 그래 나도 끈다 말했어 니가 Q쓰면 나도 쓸거야 어디야? 아냐 안죽어 아 니달리용 아 저 가지 이거 킬각이었는데 아 사형성고 말이없네 지나가요 아 사형성고 말이없잖아 엥? 으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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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형성고 접고완리 찌 안 돼에에에에에에에에이거요? 이겼죠 제가 새실리 안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승리에 결정되어있어요 나의 승리 그래가지고 좀 안할려는 것 중에 하나의 톡톡톡 굿 숭박감 씹어 압박감 씹어 무섭지? 철거국이구? 뭔가 있는 것 같지? 아무것도 없죠 허장성세 핑하 대놓고 와 오 그냥 안 빼 3스파이크 너비 그냥 누가보면 풀어줘 알겠소 그래 우리들끼리만의 비밀이야 말하지마 어딜 어딜 있어라 건망자 파이크 자리 있어라 깔끔하게 살수 있는 그냥 썼고? 으어어어 뭐해! 야수호는 의문삼아만 하고 있어 뭐야! 아이고 아까워라 기다려 안 돼 도졌다 말이다 궁이 없나요? 나이스 겁나 뛰는 중 궁궁각이야 어딜 건방지게 들어와 갓 아이고 아까워 여기서 다 죽으면은 개소란데 어? 랜턴 생선거까지 연계시켜 뻔하거든요 몸을 앞으로 뇌에 빚는건 뻔해 바로 연계시킵니다 여기까지 안 돼! 아 안 돼! 도망쳐 얘들아 이게 뭐해 거기서 스칼님 한번 잡아야 되는데 뭐야 왜이래 야 궁을 왜 안 써 궁 좀 써 제발 궁 좀 써 이게 없나? 어어? 어? 해크림 어디갔지? 가는 중 랜턴 데기 중 꺼지고 피하고 어여요요요요 피해고 사용 성공하고 랜턴 타봐! 못하니 랜턴? 아 자 버티면 돼 탈론이 억지에 부수고 있다 가는 중 오게 야 무빙해졌다 탈론 야 뭐야 저걸 피하고 잡았어? 바로 온다 그렇지! 가보 다운 올컷 이 욕제 이간다 슛 하이크 나 내면 너 죽어 말했다 나 내면 너 사형이야 해주라 너 미안하다 사랑한다 괜히 죽어 동료끼리 미안하다 동료끼리 미안하다 하지 않는다 알았나? 체크맥 이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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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소 똥때문에 똥똥오를 뻔 탈론이 중간에 잘 흔들었다 애졌어 나 질병 걸렸어 탈모는 현대인에게 가장 흔한 질병 중 하나입니다 나 질병 걸렸어 나 질병 걸렸어 나 질병 걸렸어 탈모는 현대인에게 가장 흔한 질병 중 하나입니다 탈모는 현대인에게 가장 흔한 질병 중 하나입니다 탈모는 현대인에게 가장 흔한 질병 중 하나입니다